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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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팅이 한 마리 나와줬는데 우리 같이 동치랑 간다 형님도 한 마리, 저도 한 마리, 두 마리가 일단 나왔습니다. 카메라 설치하고 철 캐스팅 한번 해보도록 할 테고요. 제가 사용할 장비는 86M대입니다. 그리고 3000번 캠픽 스페셜 크렘 안에서 나온 거죠. 1호 합사, 2호 뽕돌의 국민단차. 자, C렉스 조그맥이 사용해서 오늘도 낚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 나오면은 바로바로 옆에 포인트. 자, 안 나올 때는 바로바로 이동. 오, 한 마리 잡으셨어요. 우리 또 간다이님. 한 마리 또 잡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두 마리째 조그맥이 수박 레이저로 두 마리째 하셨습니다. 축하합니다. 와, 우리 간다이님. 벌써 10분도 안 돼서 두 마리째. 오, 대단한 실력자입니다. 자, 저도 집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집중해서 한 마리 잡으도록 할게요. 자, 또 한 마리 잡으셨어요. 오, 선수, 선수. 제 말이 맞지예? 발품을 딱 팔아야 돼. 쟤는 이제 카메라 되면 잘 못 돼서 그렇지. 오늘 수박이 답인가? 조금의 이게 수박 레이저가 답인지 오늘 완전히 뭐 너나 너나 하고 계십니다. 축하합니다. 자, 왔습니다. 왔어요. 히트. 오, 사이즈 괜찮습니다. 사이즈 좋아요. 오호. 자, 쪼꼬맨이, 전갱이, 또 사이즈 괜찮은 놈 한 마리 추가. 오, 여기 오늘 포인트 너란너란데요? 좋은데요? 오, 여기 좋습니다. 오늘 퇴근하다가 퇴근하다가 한 번 돌렸는데 완전히 애들이 쭉쭉합니다. 쭉쭉해요. 와, 재밌네요. 자, 지금 같은 시기는 애들이 겁없이 막 덤비기 때문에 좀 빠르게 빠르게 운영하셔도 됩니다. 뭐, 10월, 중순, 10월, 11일 그때처럼 한 군데 계속 오랜 스테이 이렇게 하셔도 되지만 지금 같은 시기에는 좀 운영을 빠르게 빠르게 하셔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가비가 있는 곳에 먹이를 던져준다는 식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기가 와서 먹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집어등을 캐서 휴비위원에 있는 가비들을 모이게 해가지고 먹게 하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가로등 휴비위원으로 해가지고 그냥 가서 툭 던져주면 애들이 있으면 받아 먹어요. 그러니까 발품을 팔고 좀 많이 움직이시면 아무래도 조가가 남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이쪽에 나올 게 다 나왔다 싶으면 또 이쪽 저쪽으로 이동해가면서 낚시를 하시면 됩니다. 다른 가로등 불빛 아래 왔습니다. 저쪽에 있는 거는 한 5마리 정도 뽑아 먹었기 때문에 다른 가로등 불빛 아래로 왔어요. 자 안 나올 때는 바로 바로 이동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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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한 마리 왔습니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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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빅이 집콩만 한게 그 Pur 집콩이 아니네요. 먹먹어 아 참 얼굴 다엘이 났네 아이 이건 너 방생 아니야 넌 집으로 tonight 아 방생TI 오늘 여기서 낚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남해 문효징어 나울에 오동목 애기 테스트 겸 갔다가 바람이 너무 불어가지고 도저히 문효징어 낚시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철수를 하는 길에 여기 조그만한 항구에 왔습니다. 여기도 예전에는 주꾸미와 가부징어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주꾸미는 볼 수 없었고 지금 낚시 시작하고 약 1시간 30분 낚시를 했는데 동출하신 우리 간다이 형님하고 저하고 총 8마리 가부징어 모습을 봤네요. 일단 촬영하기 전에 각각 1마리씩 잡고 그리고 2마리 그리고 제가 4마리 잡아가지고 작은 거 2마리는 방생하고요. 나머지는 누가 좀 부탁을 해가지고 사이즈 좀 괜찮은 애들로 담아놨습니다. 아 현재 여기 가부징어 나온다는 소식 또 전해드리면서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우리 시청자님들에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총 8마리 중에 제일 작은 거 2마리는 방생을 했고요. 그리고 6마리 그리고 문어 1마리 오늘 청취어 갑니다.